이마트24의 차별화 점포로 주목받고 있는 충무로 이가점에 글로벌 유튜버들이 떴습니다. 지난 3일 이마트24의 후원으로 해외 한류 유튜버 초점 행사 중 하나인 한국 편의점 레시피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각국의 유튜버들 중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초청. 이마트24의 PL 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요리를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한국의 편의점 음식, 직접 만들어 먹어보니 어떤가요? 너무 재미있어요. 쉽고 재미있었어요. 이마트24에서는 레시피 대회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신세계그룹 상품의 한류 콘텐츠화를 기대하며 기프트박스도 전달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 정서에 맞는 한류를 형성하고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는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음식을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유튜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I love you, 이마트24!